오후 10시 5분 전 며칠째 계속 방송되는 39,800원 짜리 청소기 광고만큼 재미없는 만화도 닿는 노래가 흐를 때쯤 어김없이 울리는 수화기 아빠는 술도 한 잔 곁들이고 있지 오늘도 집에는 들리지도 않고 왜 단밤중에 저녁밥은 잘 먹었네 꼭 이런 땐 무슨 답을 해보든 간에 그런 건 두기가 없어서 안 된대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가는 걸까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가는 걸까 어른들은 왜 그리고 아빠는 왜 다 먹지도 않은 음식들을 매일 시켜놓고 나를 불러내는 건지 아직 켜져 있는 눈방구와 보랏빛 아줌마는 웬일로 졸고 있는데 테레비 속 안경 쓴 사회자 아저씨 저 운동 적두고 그래니 끝난 뒤에 집도 타지 않고 실비 집에 가는지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가는 걸까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가는 걸까 어른들은 왜 그리고 아빠는 왜 다 먹지도 않은 음식들을 매일 시켜놓고 나를 불러내는 건지 매일 이렇게 술 마셔도 괜찮은 걸 다 아빠는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한 적 없지만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가는 걸까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가는 걸까 어른들은 왜 실비 집에 오는 걸까 어른들은 왜 그리고 아빠는 왜 다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매일 시켜놓고 나서 이 시간만 들면 왜 나한테 전화를 허는 걸까 꽃가스는 왜 갓 음식만 먹으면서 어른들은 왜 어른들은 왜 어른들은 왜 그리고 아빠는 왜 다 먹지도 않을 음식만 많은데 그 중에 왜 돈가스는 없는 건데 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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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